1.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정답은? 정답은? 4.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통합을 증진한다. 3.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노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 방문요양 5.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전액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6. 요양보호서비스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신체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정답은? 1. 신체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7. 요양보호사가 동기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 대상자의 복양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4. 대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8.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9. 학대의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자기 방인 B.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A. 정서적 학대 B.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A. 신체적 학대 B.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A. 경제적 학대 B.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A. 유기 B.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4. A. 경제적 학대 B.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10.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 노동에 관한 권리 10.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13.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14.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15.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16.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구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17.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검사를 받는다 18.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19.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 식이 권장 5. 정제된 저잔녀 식이 권장 정답은? 3. 채소와 과일 권장 20. 심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1.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잔유량 증가 2. 방광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 잔유량 증가 22. 둥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3.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23.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1. 빈혈 2. 뇌졸중 3. 심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 2. 뇌졸중 24.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25.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26.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국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27.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에 관한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28.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29.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0.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약은 먹지 않는다 30.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32.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의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은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 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3.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음 33.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에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정답은?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34.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한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시설 장과 상의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5.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3. 맥박수가 감소한다 36.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 식탁의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4. 식탁의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37.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넣는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38. 대상자의 경고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정답은?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9.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2.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3. 일회분식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4.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5.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4. 식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접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정답은?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41.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정답은?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3.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정답은?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44.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덕계를 덮는다 정답은?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에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숨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숨으로 닦는다 46.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혀는 목적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47.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 발가락 쌓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 바레티노는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정답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48.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꼽이 있으면 눈꼽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49.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2.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있게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도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50.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51.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52.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5.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6. 어깨와 넓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6.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6.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7.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정답은? 2. 가, 마, 라, 다, 나 53.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금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54.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정답은? 2. 55.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A와 보행벨트 착용 부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 A. 마비된 쪽 B. 허리 56.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오른쪽 1. 철재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57.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빗력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부종 정답은? 4. 무기력감 58.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59.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스벨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2.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 지진 안내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60. 재가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61.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면이 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이 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었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5. 시트는 색이었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60.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 텃밭 가꾸기 2. 관공서 방문 3. 애완견 돌보기 4. 제사 음식 준비 5. 건강검진 정답은 2. 관공서 방문 63.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약물 복용 위중효성을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64.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정답은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65.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66.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꿔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67.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정답은?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68.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69. 치매 대상자가 해 진력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답은?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70.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정답은?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71.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 탬버린 연주하기 72.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나? 요양보호사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답은?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73.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 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 노인성 난청 2. 판단력 장애 3. 진압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1. 노인성 난청 74.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75.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정답은?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76. 치매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77. 질식대상자에게 하인이입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정답은? 3. 다 78.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정답은? 1. 코와 입술의 화상 79.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정극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